아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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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이상하게 아 배고파 야 만두가 오늘 급식 뭐 나오냐 아 배고파 비빔밥 야 넘어 맥주한자 간장튀김 야 내가 졸지 말고 똑바로 감시할 했지 잘못했어 안했어 지금 아 미안 미안 깜빡 좋았다 야 미안하며 어 잠을 못 자가지구 미안해 야 미안하면 경찰 생활이 끝나 그러다 재수 나가면 어떡할거야 아이 미안해 미안해 저 안죽게 저血 안죽겠습니다 그래 그래 검시 똑바로 해라 나 간다 알겠지 어우 깜빡초러나 야 쟤는 맨날 엄마 왜 저렇게 다 앉을수가 있는거야 저거 멍청이 멍청이 저예예예예예 개빡했어 야 야야야 야 경찰 차고있는거 맞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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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 있어 알았어 야 지금 꺼내줄게 조용히 나와 조용히 나와 조용히 나와 빨리빨리 지금 도망가야 돼 2층에서 조그만한 경찰이 튀고 있어 남은! 남은! 야 남은! 야 니가 그때 나 꼰질렀지 넌 안 꺼내줄거야 아니야 나 안했어 잘 못했어 어어 오케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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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서로 쫓고 쫓기는 슬림 넘치는 초대방 신규 컨텐츠 경찰과 도둑입니다 야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경찰과 도둑입니다 경찰의 승리 조건 모든 도둑을 검거해 1시간 안에 은행이 털리지 않으면 승리하게 돼요 도둑은 1시간 안에 경찰에 피해 상점에서 돈자루를 훔쳐서 장비를 완성하고 은행을 습격하는데 성공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도둑이 1시간 안에 은행을 털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자 도둑은 상점에서 돈블럭을 부술때마다 돈자루를 넣고요 돈블럭은 5분마다 재생성됩니다 돈블럭에서는 돈자루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 경찰의 무기인이라는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경찰서에 5분 동안 입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아이템을 사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둑들은 획득한 돈자루로 은행 승격에 필요한 장비들과 은행 금고 열쇠를 구매할 수 있고요 도둑들의 피가 더 달아 다 달아서 빈사상태가 되었을 때는 경찰의 수갑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면 그 도둑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도둑들은 아이템 중 경찰의 무기된 아이템 사용할 시 경제수에 입장할 수 있고요 유치장에 갇힌, 감옥에 갇힌 동료를 탈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도둑들이 은행 금고 열쇠를 만들면 그 즉시 은행이 열리고요 그 위치는 도둑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은행이 있는 금고블럭에 열쇠를 사용하게 되면 가방에 돈이 담기 시작해요 그렇게 도둑들은 5분을 버티게 되면 도둑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걸 막아야 되겠죠 경찰은 은행을 직접 찾아와야 그 안에 있는 도둑을 모두 잡아야 되고요 은행이 열리면 유치장에 있는 도둑들의 탈옥이 불가능하니깐요 금고블럭의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그걸 사용하기 전에 도둑들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미 갇혀있는 사람은 탈옥을 못시켜요 자 맵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이 경찰서 중간에 일반구역, 범죄구역이 있습니다 이 일반구역과 범죄구역이 나눠져있는 이유가 뭔가요? 범죄구역에선 경찰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우 일반구역에선 못잡아요? 오우 쩐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야 야 너 때문에 살았다 빨리 가방 넣어 빨리 가방 차 빨리 해 네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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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얼굴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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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 잘못한 건 없는데 왜 감옥에 가둬어 이 말 내가 왜 다 죽게 하네 근데 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넌 마크에서 상해서 저 첩이 죽이기 때문에 안 죽였어 안 죽여 훔쳤을 뿐이야 그냥 단지 뭔 소리야 여기 여긴 다 억울한 애들만 온 거 아니야? 맞아 난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난 잘못한 거 없죠 난 그냥 나는 빵 하나를 훔쳤어 난 그 돈 은행에 있는 그 돈 잠깐 빌린 것 뿐이야 한 1억원이라도 나 머서 집에서 그냥 머서 휴대폰 잠깐 들고 나왔을 뿐이야 내가 신고했어 그래서 야 둘이 어떻게 만났네? 얘는 내 거 없거든 나도 얘 신고했어 난 왜 들어왔냐면 나 주작의 삶을 훔쳤어 주작의 삶을 훔쳤다고 그건 뭐야 그리고 내 마음도 훔쳤지 나 왕족 출신인데 아 그 삶 하나 훔쳤다고 노발대바라는 흥룡아 있었어 걔 이상해 못생기고 냄새났어 그리고 저기 있는 파란색깔 경찰 마음을 훔쳤어 파란색깔 경찰 마음 야 맞아 야 맞아 근데 이거 이거 명명화 잘 알아야 돼 교환 이거 돈 자루로 초급 랜덤 상자랑 중급 랜덤 상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이걸 열면 우리가 좀 잘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경찰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거 열면 돈 필요한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도 돈을 훔쳐야지 돈 미친듯이 훔쳐가자 돈 치자 돈 돈 다 훔쳐 싹 다 훔쳐 어 다들 다들 기본 이속 쳤지 기본 이속 이게 기본 이속? 기본 이속 쳐야 돼 돈 돈 돈 흘리지 말고 나 터라 야 이게 우리가 바로 바로 이게 10개로 은행 열쇠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아이템도 없는데 은행 열쇠 열잖아 그럼 우린 바로 죽어 그러니까 돈 자루 빨리 맞아둬야 돼 반군하라 반군하라 돈 이게 맵 곳곳에 돈 자루가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 뭐야 여기 빨간 빨간 표시 있네 야 야 야 이 멍청한 도둑 야 일로 나와봐 개멍청하네 이런데 있나 야 저기 빨간 표시 안보여? 이 마스크를 왜 썼겠어 특수한 마스크라니까 일로 나와봐 어디 아 저 빨간 표시에만 지금 있는 거야 그래 근구 표시를 지금 위성에서 쏜거야 우와 왜? 위성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너는 왜 영화 도둑돌도 안받니? 우와 오 돈 자루다 이거 오 주먹으로 깨면면 돼? 대박 대박 돈 봐라 누가 나는 내가 제 돈 자루 이거 일 쳐놓을까? 아니라 그냥 그냥 하자 매일 안 바꿔 좋아 야 돈 하나 얻었어 오케이 우리 길타이 빠빠 어 야 우리 모두 흩어져서 돈 찾자 오케이 돈 찾자 다음에 만난 다음에 우리 타라 열심히 훔쳐 나를 화이팅 와 조용히 조심해서 훔쳐 와 이거 미친듯이 훔쳐야 돼 이거 훔쳐야지 이제 경찰들을 맞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은행 완전 털어야지 그래 평랑 같이 다니자 어디야 야 근데 같이 다니면 돈 자루가 겹치지 않을까? 그래도 쟤네 먼저 잡히는 것보다 우리가 낫잖아 경찰 한명이 망 봐주고 한명이 털고 야 근데 경찰이 우리 타라켓다는거 아니까 오! 야! 경찰의 무기는 한번에 떴어 뭐야 야 나 경찰의 무기는 얻었어 이거 진짜 확률적으로 잘 안나오는 거잖아 우리 동료가 갇혔을 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 멍청한 놈이 멍청하게 잡힐 수도 있잖아 난 우선 이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 풀어줄 수 있겠다 와 이거 뭐야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거야 망 볼테니까 빨리 털어 알았지? 이 사람 집도 털어야 되는데 1층에 있는건가? 내가 1층에서 지금 망 봐줄게 어딨는지 정확히 몰라 1층에 있네 너무 크게 얘기하지마 어 있다 야 나 벌써 새기고 했다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알았다 잘했어 잘했어 알았다 조심히 털어야 돼 조심히 알았다 지금 여기에서 돈짜로 훔치고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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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새기다 야 경찰이 지금 우리 쫓아다니는거지? 그래 여기 완전 뒤댕기고 있어 아 잠깐만 그러면 바로 교환해가지고 아이템 바꿔야겠다 아이템으로 바꿔나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잡히잖아 우리 돈 다 떨군대 중불랜덤 선자 어 야 나 빠따 얻었어 빠따 빠따 그거 아버님 일단 경찰이 나오면 그걸로 막아줘야돼 알았어 빠따는 내가 막 니가 유리창 깨도 돼야? 유리창 깨면 안돼 멍청아 김을 파손인 엄청난 범주라고 우리가 도둑이진하지만 우리 도둑이잖아 대전의 룰은 지켜야돼 있는 그대로 금고만 털고 나온다 근데 룰에 룰이 말에 룰이야 룰에 못 푸신 있는데 고울이 털어 누구 잡혔다고? 남들이야 집 털다가 경찰이 잡혀갔어 어떡해 벌써 잡혔어? 야 벌써 잡혔어 얘 어떻게 하면 벌써 잡힐 수 있지? 개멍청하네 진짜 막 발발발발라 하고 뛰어댕기니까 그러지 아니 어떻게 하면 벌써 잡혀 돈자루가 어딨는거야 아버님 경찰 떴어 진짜 돌아다니네 이거 미쳤네 얘네 갈거 같애 갈거 같애 야 딴 데 가자 경찰서 앞이었어 마보야 지금 지금 쓰지마 만들기 미안하긴 하지만 혼자서 살아남겠지 뭐 어 맞아 그치 저계 저쪽 저쪽 중앙쪽으로 가자 어어 agon자 도둑 잡아라 네이노 도둑 저그 옥 내이노 여기 있구나 아닌데 난 danced길 나 대신 열심히 살아야 돼 diret 나 everytime 안될거야 그리고있잖아 나중에 꼭 흘 centimeterrą 아 아구집 아구집 아구 이놈 혹시 동류중에 악어 도둑이라고 있는가 악어요 어 그 악어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아 저 따라오실래 아구 어딨는지 알려드릴께요 저 개자식이 야이 저 개자식 저거 지살겠다고 나 팔아먹으려고 하네 야이 야이 이런 진짜 내가 구해주나 말아 저거 진짜 개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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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네 어 아아 저거 진짜 여기네 돈자루가 아직 생성 안됐어 야 5분 기다려야돼 와아 은행 털어야되는데 우와 은행 은행 저기 터는건가봐 아구님 야 너 죽을래 너 나 팔아먹으려고 하냐 아니 개소리야 나 완전 딴 데를 끌고 가가지고 브라치지마 나한테 다가오는거 봤어 그쪽으로 안들어왔어 그쪽으로 돌아왔어 유턴했어 유턴했다고 방송에 내 목소리 나와야될거 아니야 아니 목소리 나오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해 나 죽으면 답이 없잖아 아니 유턴에서 보냈다니까 지금 박리타 잡힌거 같다니까 박리타 잡혔어? 아니 벌써 애들 다 잡힌거 같애 야 구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틈틈이 야 잡힌 한번 물어보자 잡힌 삐빅 삐빅 잡 오 수림 기절했다 아 수림 다쳤다 메인! 메인이었어 나도 있어 나 그리고 나 이거 벽통과 하나 남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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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구하고 올게 그거 하나만 줘 경찰 해보긴 내가 두개 가지고 있을게 하나 내가 쓸게 그래 내가 저 구하고 올게 나도 나도 있는데 오케이 야 넌 가지고 있어 내가 내가 구하고 올게 있는데 알고리타라 도주기야 도주기 잡아라 도주기 잡아라 네인이었어 네인이었어 안 멈추면 발포한다 도주기 Charity 도주기 발포한다 도주기 발포한다 도주기 발포한다 아... 또 dizendo 도둑이 마술사야? 뭐야... 여긴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 야 나아!!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야 맙alu 하농Rad 으그흐흫힛 크핫흐 으악 지어 야 저거 총 잘 못ss쟤 아이템하고 아직 안좋아 쟤넨데도 흐흐흐흐흐n 흐흐흐흐오 윽 수윙님 바로잡혔어 뭐이라 갓잤어 하工 으 behaviour 해야itzerland 이러고 야 바로잡혔어 뭐야 핑메야 쟤 바로잡혔어 어 이거 빨리 훔쳐야돼 이거 아니 아버님 구할사람을 구해야지 예? 그거 얼마없는 아이템인데 그렇게 막쓰면 어떻게 해 저 여자는 쓸모가 없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까워 야 근데 리타님도 하나있고 나도 하나있고 엄청 많아 지금 아니 가능성 있는걸 해야지 4분 남아 어 잠깐만 또 구할수 있긴하네 아직 4분 남았으니까 응 엄청 많아 지금 구하러 갈수도 있네 아 근데 구하지 말자 구하다 자꾸 죽어 어 지금 경찰들 매복할거야 무기는 떴으니까 아 내 능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능력 좀 빨리 못오겠다 아 애들 파밍 아니 니들 다 파밍하냐 어 왜 여기있다 도둑자에서 지들 지들 살겠다고 지금 이거 치열해 열심히 구하고있어 아싸 그래도 하나 얻었다 이거 아버님 금고가 재생성되는 시간이 있어 5분만 하나 되잖아 아이 개소리하고 있어 뭔 돈자루를 달래 꺼져 임마 땅이 도둑 Dude 아니 도둑둑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이 말이야 미술 만들여 가벅가서 체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조 뭐야 이거 떨어져지면 어떻게돼 떨어져지면 어떻게돼 뭐야 떨어진거는 흐 으 야 떨어지면 어떻게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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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못한거 없어요 니가 죽은 자리에서 돈가방이 떨어져 이거 누구건줄 알아 우리요? 내 돈이야 그거 왜 돈 뺏겨 죽으면 돈 뺏겨? 저 잘못 안했다고요 이거 누구꺼야 누구꺼 훔친거에요? 이거 우리 당수꺼야 당수꺼 제 꿈은 우체국 배달부였어요 그 당수기 그 돈을 배달해달라고 했어요 어? 돈을 배달라고 해? 배달해달라고? 내가 전화좀 해보고 올테니까 알겠어 알겠어 아 이거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제가 민중의 지팡이로서 함부로 그렇게 건들고 그냥 마음에 안들어 정찰이 그렇게 사람 아무나 때리면 됩니까 잘못도 안했는데 우리 당수기 당수기 도둑맞았대 도둑맞았대 야이 도둑맞았대 젠장 살려줘요 야 나 뒤에서 돈가방 갖고 가야돼 돈가방 돈가방 돈찾아 돈찾았다 교환 교환 야 빨리 치악 compose 관살led GOD 돈이 8개 얻었다 15 경찰 Period 8개 구입했다 이건 감옥가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찾아야되겠어 뭐야 수익민 또 기절 sarà 저정가 몇포면 Risorg 저 맨날 잡혀 아니 맨날 잡혀 아 이거 진짜 고급기술 좀 몇개 얻어야지 초급기술부터 막 얻을까? 자 미친듯이 돈가 이거 파밍해야돼 지금 뭐야 야 여기 야 여기 소리 야온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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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ご firearms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온대가봐 옛날에 숨바꼭질한 실력좀 발휘했다 어마어마했다 숨도 안 쉬어야지 야 장난아니네 얘들 너무 빡세 발포한다 진짜 발포한다 발포한다 진짜 발포한다 아 왜 이리와 야 왜 이리오냐고 아버님 아아 뭐야 다 도망갔어 잡아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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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 뭘 뭘 꼭 잡아라! 아... 아아... 또 있긴다! 놀이다! 우아아아아앍!!! 저게 뭐여! 또 있다가... 요기 tengo에... 거기 거짓말! 거기 거기 거짓말 있어! 아니 리타가 씨 나한테 도망왔어 아니 도망가야지 왜 같이 죽을라고 해 아아아아 저 잘못 안했단 말이에요! 잘못 안했다고요 나! 하하하하 아하하 젠장 아 젠장 이거 마이크 꺼야 돼 이거 솔직히 말해도 아 이거 마이크 때려버렸어 이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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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묵인 때문에 살았다 와아씨 파밍하기 어려워 와아 장난 아니다 쓸 시간도 없어 와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애들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오오오 스키 더 생겼다 중무 상자 오오오 야 목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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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 5분 폭통과 대시 전력질주 오오 완전 좋아 오오 미쳤다 야 나 이 스키 많아가지고 살 수 있겠는데 순위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 다 갇혔는데 저거 어 야 어떻게 해 쟤네 다 갇혔어 지금 감옥 가면 안돼 경찰들이 지금 범인 지금 도둑들 농락하고 있어 와 얘 지금 지금 파밍 좀 하다가 1분 남았을 때 가자 우리 우리 파밍해야돼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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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친놈들 도둑 풀어졌다 다 풀어졌다 다시 잡아넣었다 풀어졌다 다시 잡아넣었다 풀어졌다 다시 잡아넣었다 절하고 있어 아어어어 아이야 저 아가친 자식들 아저게 경찰이야 진짜 어? 더 이상 저 계속 죽이네 야 저거 근데 태어나면 피가 반피로 태어나가지구 굉장히 위험해 작작 죽여라 아버지 죽여요? 지금 못 죽이지 쟤네가 피가 더 많아 우리보다 총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 지금 나는 피 한 줄이잖아 경찰은 피 두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 열리면 쟤네 피 세 줄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통화방 들어 통화방 돈자루 될 때마다 바로 써야겠다 저기 안에서 제가 구해준 다음에 경찰이 오길래 무서워가지고 은신이를 썼거든요 근데 1분동안 공사하고 있는겨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저 여기 돈자루를 주워가지고 돈자루를 다시 주인 잃어버린 사람 찾으러 왔다고 그러더니 보내주셨네 돈도 자루를 하나 주던가 주니까 아니 은신을 썼는데 1분동안 있어 야 이거 은신 쿨타임 10분이라 아껴 써야되는데 아니 그니까 거기서 경찰 나가면 다시 한번 살려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와 저거 근데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여 은신 쓰면 네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냥 어디인지 모르는데 근데 감옥 앞에 썼더니 감옥 앞에서 1분동안 있어가지고 미쳤네 쟤는 그냥 저쪽에서 애들 못 나오게 한 명 한 명씩 돌아다니는거 아니야? 아이씨 쟤라이씨 쟤들 쟤들 재밌게 놀고 있어 경찰들 완 죽여버려야돼 빨리 테머 더가지고 아이씨 아아 일단 저 저한테 무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한테 나 대시 하나 더 있어 벽둥가 벽둥가 그 저 저 뭐냐면은 목둔이랑 은신 이렇게 있는데 은신 지금 쿨타임 중이고 야 근데 나 스킬 다 있는 것 같아 나 운이 좋아 아 나 은신 쿨타임 돈지 모르고 다 목둔 벽둥가 대시 전력질주 은신 다 있거든 더 스킬 다른 거 있는 거 있어? 잠시만요 스킬이 둘 넷 다섯 개 있어 뭐 넉 일회성 아이템? 야 일회성 아이템 없네 그 뭐지? 넉백이랑 대시 넉백이랑 대시 아 이거 대시가 일회성이구나 으흠 대시 내꺼 일회성 아닌데 쿨타임인데? 쿨타임 있는데? 쿨타임 있다고요 그냥? 어 일회성 아니야 뭐지? 5분마다 사용 가능하대 이거 우리가 돈 모으려면 일부러 돈 쓰지 말고 경찰서에 깨서 모아놓을까? 한 번에 막 빼버릴까 나중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이제 나중에 되잖아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저기다 넣어놨는데 애들이 가져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긴 하지 나 지금 스킬 뭐이냐면 은신 넉백 벽통과 경찰의 무기인 두 개 있어 무소리 난거 아닙니까? 그 말에? 오와 저는 목둔 은신 목둔 경찰의 무기인 하고 투청용 구석의 포션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당소 돈 엄청 조심 냄새 나는데 예